3가지가 들어간 거고요. 오란다 감청이 있는데 이제 버터하고 설탕하고 두청. 3가지가 들어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불 조절이 중요해요. 바깥도 말고 잘 안쪽으로. 바깥도 꺼주시고요. 고춧가루. 녹으면 이게 뽀글뽀하게 올라오거든요. 끓을 때 이제 제일 넣은 거예요. 뽀글뽀 올라오잖아요. 이제 끓는 거거든요. 일단 오란다가 튀겨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래 안으셔도 되고 이 안에 이제 부서간 조청이나 이런 게 실처럼, 거미줄처럼 하얀 거미줄이 생기면 그때 이제 끝났어요. 섞어주시면 돼요. 고춧가루. 다진 Koa. 고춧가루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판매도 좀 크게 해서 하는 편이에요. 다른 데는 아마 작을 거예요. 사이즈가. 근데 글씨를 되게 바쁘시네요. 못 쓴 건데. 글씨 내 눈에.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간정을 넣어요. 작업을. 이렇게 해서 딱 이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썰은 거예요. 이게 좀 엄청 큰 봉투거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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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